우선 제 시작과 끝을 우리 하나뿐인 성남의 푸시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영광스럽고요. 저는 축하하면서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이제 앞으로는 제가 새 시작을 하고 더 좋은 모습, 더 좋은 사람으로 성장하는 모습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이제 가수로 세계의 인생을 사랑하는 우리 덕분 선수에게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다수 정진영씨의 음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개막전을 맞아 추첨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품으로는 아이폰 13 Pro 2대, 아이패드 에어 2대, 엠프로스 울트라 1대, 에어컨 프로 2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회원님께서는 입장특력 1년 번을 확인해 주시고, 당첨력으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첨력은 전망만을 받아주시고요. 분당부에서 필요한 김승승 원장님이 추첨을 시작합니다! 여쭤보시면 바로 함께하겠습니다. 추첨을 시작하겠습니다. 분명히 정리하여 추첨! 10 6 5 4 3 2 1 포기합니다!